무릎관절 일상생활에 사용감이 커 그만큼 노화도 빨리 겪게 되는 무릎관절 무릎관절은 몸의 하중을 그대로 지탱하기 때문에 과사용과 노화 과정에 따른 퇴행성 관절념을 유발하기 쉽다 무릎관절염은 퇴행성 변화를 위해서 무릎의 관절의 변형, 통증 혹은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최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환자분들의 유병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스포츠 손상이나 외상으로 인한 관절염 변화가 더욱 늘어나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관절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주로 연골이 달아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으로 여기기 쉽지만 최근엔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오늘 TV주치에서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대전 을지대학교 정형외과 송영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무릎은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한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잖아요 무릎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무릎관절은 체중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도와주기 때문에 평소에 걸을 때나 뛸 때, 앉았다가 일어날 때 등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마모도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간혹 무릎의 중요성을 강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무릎관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무릎관절은 비교적 다른 부위와 다르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벅지 뼈라고 얘기하는 대퇴골, 그리고 정강이 뼈라고 얘기하는 보통 경골 그리고 이 무릎 앞쪽에 위치한 슬개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연골이 위치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뼈들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 그리고 건, 이런 부분들이 관절을 안정시키고 그 관절액이 관절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슬개골의 역할은 주로 무릎의 운동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 슬개 대퇴 관절 때문에 우리가 쉽게 더 보행을 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때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무릎관절은 뼈, 연골, 인대, 힘줄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보행을 하거나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용어들이 사실 굉장히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하나씩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환자분들께서 많이 연골이 파열됐다, 연골판이 파열됐다, 뭐가 파열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도 많을 정도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골은 관절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이라서 뼈와 뼈가 서로 맞닿을 때 그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골판은 이 연골과 이 연골 사이에 위치하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부 조직인데요 연골판이 파열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연골판 파열과 연골 파열은 두 개가 다른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인대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이동성을 줄여주는 그런 안정성을 추구하는 구조물입니다 바깥쪽에는 측부인대가 있고요 안쪽에는 십자인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이라는 것은 근육이 뼈에 맞닿는 부분을 건이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대는 안정성을 추구했다면 건은 운동성을 추구하는 조직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게 될 때는 건이 움직여서 건이 힘을 작용하면서 무릎을 구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른데 이 모든 것들이 무릎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들입니다 이렇게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구성 요소에 문제가 생길 때 관절염이 발생을 하겠죠 관절염에는 오늘의 주제인 퇴행성 무릎관절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노화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대 손상에 인해서 시간이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불안정성이 계속되다 보니까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 외로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면역계 이상으로 인해서 연골이 파괴되는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로도 들어봤던 통풍이라든지 혈우병, 이런 신경병 등을 통해서 관절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관절염의 원인으로 크게 보는데요 보통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외래에선 제일 많이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 퇴행성 무릎관절염이 관절염의 주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퇴행성 무릎관절염,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을까요? 일단 수치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220만 명이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치료받았는데 현재는 320만 명, 거의 1.5배 가까이 늘은 상태고요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에서 36.6%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고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85% 정도가 현재 관절염으로 앓고 있다고 높은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높은 유병률 덕분에 진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무릎관절염에 대한 진료비만 약 15조 정도 된다고 15조요? 15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발생하는 환자 수도 많고 치료도 그만큼 많이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만 해도 집에서 생활한다고 하면 현재는 70대, 80대에도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더 높은 운동 상태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조기에 빨리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하는 환자분들의 경향도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그동안은 무릎이 아프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만 생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무릎이 아프면 빨리 치료를 해서 더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환자분들의 희망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자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큰 요인에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외래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양반다리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아빠다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특히 한국이나 이런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좌식 생활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서양이나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더 많은 무릎 사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절염 환자들도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선 사실 관절염이라고 말을 환자분께 들으면 환자분께서 혹시 이거 염증인데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가?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많은 일반적인 환자분들께서는 우리가 감염됐다 아니면 또 많이 듣는 게 간염이든 이런 약간 비슷한 용어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 이 염증이라는 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 한자부터 분석을 해보면 이게 불꽃염자입니다 한마디로 무릎 안에서 불이 났다 이거죠 관절염이라는 것은 염이라는 말을 쓴 것도 번역된 말인데 영어에서도 inflammation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 자체가 불입니다 그 얘기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지만 결국에 외부 자극에 대한 인체의 모든 반응을 전부 다 염증이라는 말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감염됐다 결국에 우리가 많은 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걸 감염이라고 한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 몸의 그런 하중이 계속 관절에 작용을 하다 보니 그 관절이 이제 그 하중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것에 인해서 통증도 일어나게 되고 환자분들께서 그런 힘들어하시는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위쪽에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대태골 연골이 되는 거고요 허벅지 쪽에 있는 연골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하얀 연골 부분이 우리 정강이뼈라고 얘기하는 경골 연골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보이는 이 쿠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연골판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반월 연골판 맞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이제 퇴행성 환자분들의 경우를 보면 퇴행성 연골은 이제 연골 자체가 굉장히 아까 보신 거와 확연히 다른 걸 보이실 건데요 아까는 매끈했는데 그렇죠 많이 이제 갈라지고 그 안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연골판 자체도 색깔이 달라지고 굉장히 아까처럼 그런 하중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시장에서 그런 음식을 머리에 나를 때 머리에 대잖아요 이 역할을 해주는 이 되는 쿠션이 이제 찢어지기 시작했다 보통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 연골판이 계속 더 찢어지면 아예 위쪽 뼈와 뼈끼리 닿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통증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것을 보통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대표적인 증상은 환자분께서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통증이라는 것이 엄청 환자분들께서 거의 참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 환경이 많이 있고요 심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과 연골이 닿은 상태가 되면 관절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절과 관절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 사라지다 보니까 관절이 이제 굳어지는 운동도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운동할 때 무릎 관절 없이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염증이 있다 보니까 무릎에 물이 찬다라고 환자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이 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무릎 관절은 대퇴골과 경골 그리고 슬개골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위가 관절 낭이라는 구조물로 인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 한정된 공간 안에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관절 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양의 관절 액이 있었다면 더 늘어낸 관절 액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움직임에도 어려움이 있고 물이 찬다는 말을 말씀하시고 외래에서 봐도 무릎의 반대쪽에 비해서 확연하게 더 커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만 자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라는 것이 무릎의 안정성에 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인대가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무릎이 불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불안정성을 갖게 되면 연골과 연골이 계속 맞닿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면서 퇴행성 변화는 더 가속화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무릎이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다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무릎이 내반되면서 무릎이 그냥 똑바랗던 다리가 약간 무릎 부위에서 살짝 구부러지는 오다리가 되고요 환자분들은 무릎이 잘 펴지지가 않는다 무릎을 움직이려고 할 때 자꾸 걸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게 가장 우선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중을 감소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대부분 노인 환자분들이고 노인 환자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소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생활 방식의 변화를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좌식 문화가 익숙한 대한민국 환자분들에서는 사실 무릎을 꿇는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양반다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피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그런 퇴행성 관제력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사실 이것도 환자분들에게 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침대를 사용한다든가 의자를 사용한다든가 평소에 바닥에서 식사하시던 분들을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평생 쌓아온 자기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외로는 물리치료라든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기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그런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기대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런 활동량 조정과 물리치료에 적극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도 그런 다른 치료 없이도 굉장히 잘 적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처황을 해봐도 환자분께서 굉장히 강하게 내 삶에 대해서 난 수술 없이 보조기를 통해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좀 필요하잖아요 교수님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무릎이 안 좋을 때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덜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무릎에 부활을 제한적으로 두기 때문에 걷기나 이런 운동보다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주는 근력운동이 가장 저희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특히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그림에 나오는 대퇴사두근 강화라든지 대퇴사두근이니까 허벅지 쪽에 있는 한 4개의 근육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허벅지 근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퇴사두근이 강화될수록 무릎에 가는 부활을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또한 충격도 완화시킬 수 있어서 저희가 통증 감소나 퇴행성 관절음 진행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이 가장 추천되는 게 아까 그림에 나온 하지거상 운동 혹은 또 수중보행 자전거 타기가 가장 무릎에는 안전하게 권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많은 환자분들께서 나는 통증과 아픔이 있어도 이걸 이겨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은 아닙니다 본인께서 그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운동을 단계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 고통을 참고 이겨내겠다고 운동을 하는 거는 글쎄요 퇴행성 관절음 환자분들에게는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항상 단계별로 전문가와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와 상담 후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운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금 걷는 운동, 수중보행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셨는데 스쿼트 같은 운동은 무릎 관절에 안 좋지 않나요 교수님? 스쿼트가 제가 가장 권해드리지 않는 운동입니다 피하라고 하는 운동이군요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 관절이 굉장히 90도 이상 거의 130도, 140도까지 우는 물론 스쿼트도 하프 스쿼트, 딥 스쿼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딥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이 굉장히 경골과 대태골이 닿는 부위가 좁아지면서 굉장히 관절음 진행에 큰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서 스쿼트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프 이상은 안 하는 것이 무릎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활 방식의 변화를 주거나 보조기를 착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약물 치료나 수술이 좀 들어갈 텐데요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구 투혈하게 되는 진통수염제나 콘드로이진 아니면 무릎 관절에 직접 투혈하게 되는 스테로이드나 희로한 제재 등이 있는데요 먼저 경구 투혈에 대한 진통수염제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관절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하중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줄일 수 있는 진통수염제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하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관절염의 진행을 막기는 어렵고요 통증이라든지 급성기 그런 염증 반응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시는데 건강 보조제라는 콘드로이진에 대해서 환자분들께서 다른 환자분들한테 들었는데 콘드로이진을 먹으면 좋아졌더라 통증이 많이 줄었다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보조제는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연구를 재생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보조제 이런 콘드로이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보조 역할로 생각하시고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다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절에 보통 크게 두 가지 주사가 대표적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염증 반응을 가장 강하게 줄여줄 수 있는 주사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통증 완화에 유용하고요 아까 염증 감소가 가장 메인 타겟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괜찮을까요? 교수님? 사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너무 자주 맞는 경우에는 관절 파괴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의해서 한 3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주사를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히알루론산 주사라는 이 제재는 관절 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입니다 아까 제가 관절 액이 무릎과 관절, 관절 사이에 마찰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절 액을 보충해주는 거죠 그래서 윤활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히알루론산 주사는 인체 해롭고 그런 건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안정성이 많이 확보된 제재라서 저희가 보통 많은 무릎 환자분들한테는 이 두 가지 주사를 같이 놔드리게 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위 무릎 무릎은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로 관절염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지만 노화가 원인이라기보다는 무릎 관절을 많이 쓸수록 2차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질환이기도 하다 오늘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심하게 다쳤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괜찮아져서 병원을 안 찾아왔다가 최근 들어 다시 무릎이 많이 안 좋아져서 통증이 생겨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일상생활 하시면서 어떨 때 제일 불편하신가요? 일단은 계단 내려갈 때가 한 번씩 무릎이 통증이 심하게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무릎을 꿇을 때가 있는데 무릎 꿇을 땐 당연히 아프고요 현재 운동을 지금 못하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까지 하세요? 걷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무릎 통증이다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더 심하다 더 진행될 경우 무릎이 붓고 물이 차기도 한다 이 환자분은 과거에 농구를 하면서 인대를 손상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인대를 손상된 경우에 무릎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관절염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이 환자분께서는 연골 상태가 양호한 편이어서 현재 이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대를 치료할 계획입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환자의 신체 소견상의 특징이나 과거력 등을 근거로 문진과 진찰을 시행한다 초기에는 보통 엑스레이 검사로 진단하는데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법들을 선택한다 또한 다른 원인에 의해 관절염 증상이 유발된 건 아닌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어머니 수술하신 지 이제 세 달 정도 됐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서 조금씩 움직이기는 하시는데 아직 화장실 가거나 걸으실 때 불편을 호소하세요 주로 어떨 때 환자분께서 제일 많이 불편해하세요? 화장실 가셔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실 때나 아니면 바닥에서 일어났다 앉으셨을 때 조금 많이 불편해하세요 환자분께서 그러면 현재 재활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가요? 집 주변 공원이 있는데 일부러 보조기 놔두시고 갔다 오세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 초기는 증상이 가벼워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태와 증상이 악화돼 다리의 정렬이 O자 모양으로 변형되는 문제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 환자분께서는 말기 관절염을 갖고 있는 환자분이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된 환자분이십니다 수술 후 3개월까지는 환자분들께서도 통증이 남아있고 재활을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의료진과 상의해서 적합한 통증치료 그리고 환자분 상태에 맞는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수술 6개월 1년 정도의 사이에서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매우 회복을 하시고 굉장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기부터 4기까지 점차 진행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의 병기와 증상에 따라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 치료 등을 선택한다 손상된 연고를 완전히 재생시키는 방법이 없다 보니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환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한다 무릎 관절염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증상이 더해지면서 변형이라든지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는 수술도 굉장히 더 큰 수술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조기에 병원에 오셔서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치료와 함께 무릎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습관의 변화와 또 적절한 몸무게 유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효과적인 치료를 이끌 수 있다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자연 회복되지 않는 법 현명한 관리가 건강한 무릎의 시작이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수술법 종류에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수술법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관절경 수술 또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그리고 전 인공관절 치환술 그리고 특히 또 아시아인들한테 적합한 절골술이 있는데요 특히 관절경 수술은 비교적 초기 단계 손상에 적용되게 되는데 손상된 연골을 정리한다든가 파열된 연골판을 봉합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절염 진행을 예방하게 되고요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변형된 무릎 관절을 개선을 해서 하중 부하를 조금 더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부분 치환술이나 전 치환술은 파열된 연골을 전부 다 드러내고 새로운 연골 역할을 하는 그런 새로운 인공관절을 집어넣게 됩니다 보통 부분 치환술은 국한된 범위의 연골 파괴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되고요 전반적인 손상이 있을 때는 전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이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어떤 수술이 가장 좋아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요 어떤 수술을 해야 될 거냐고 물어볼 때 저는 오히려 역으로 환자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수술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기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환자 개인의 그런 해부학적 구조와 그런 움직임 등을 고려해서 그 맞는 무릎의 움직임에 맞춰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발이 저희가 운동화가 있고 구두가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하이힐도 있을 텐데 이거를 다 앞으로는 모든 신발은 다 운동화만 신게 한다면 그런 신발을 신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 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다양한 관절에 대해서 적합한 다양한 치료법을 의사가 권해드려 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맞춤형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제 사진을 보면서 좀 예시를 들어주실까요 저희 외래에서 왔던 환자분이신데요 양쪽에 보시면 이쪽이 오른쪽 무릎 관절이 되고 이쪽이 왼쪽 무릎 관절이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다리 변형이 더 많이 진행이 됐고요 뼈와 대태골과 견골이 맞닿았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이나 연골판이 이미 다 파괴가 됐다는 얘기죠 저 정도면 한 몇 기예요 선생님 보통 저희가 말기 4기로 말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왼쪽을 보게 되면 오른쪽과는 다르게 그런 구부러지는 변형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아직 연골이 남아있는 상태고 연골판도 기능을 아마도 하고 있을 것이라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다른 상태의 관절을 두고 같은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과연 제가 맞는가라는 게 제 의문이었고요 제 당시의 의문이었고요 저는 제가 연구를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 그리고 관절 상태를 고려해서 딱 맞는 맞춤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그런 결과나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훨씬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저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하셨나요 교수님? 이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부분치환술로 관절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수술을 하시는데요 한국인 맞춤형 수술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일단 그림을 보시면 절골술이라는 것이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생활양식은 대부분 서양과 다른데 한국인은 주로 집 안에서 생활하게 되고 집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바닥을 중심으로 집 안 바닥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아시아 사람들은 집에 올 때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바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서양은 그렇지 않거든요 서양은 바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발을 벗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굳이 소파가 있어도 소파에 앉지 않고 소파에 기대서 바닥에 앉잖아요 그런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활동이 특히 동아시아, 특히 한국인들에게도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치환술의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치환술 과정에서 많은 속 안에 인대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인대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시 구부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대나 건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무릎을 구부리는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절골술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 방향이 저희가 몸에서 체중이,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이라고 보통 여겨지게 되는데요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체중의 부하가 조금 더 내측 연골에 많이 치중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절골술을 하게 되면 이 오다리가 조금 더 변혁이 되면서 이렇게 체중 부하가 좀 더 이분하게 양쪽에 더 무릎 관절 전반적으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절염증도 막을 수 있고 환자분 증상도 대부분 많이 좋아지십니다 이렇게 관절경 그리고 절골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공관절 치환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무릎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상된 무릎 관절을 인공구조물로 대체해서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하고 운동 상태를 예전처럼 돌리는 게 목표인데요 다만 인공관절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인각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다양한 사람들도 다양한 관절 상태를 갖기 때문에 다양한 상태를 만나게 되는데 보통 환자분들께서 관절 갈아 끼우는 게 자동차 부품 엔진오일 갈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규격화된 자동차 부품 갈아 끼우는 게 과연 끼우고 나서도 우리가 새로운 무릎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환자분들께서 나는 무릎 수술하고 나서 무릎만 꿇을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난 수술하고 나서 걸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각자 원하는 상태가 많이 다르신데요 그거를 감안하고 수술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수술 방식이 최근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좀 시행을 했을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이제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군화에 발을 맞춘다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공관절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상태를 전부 다 하나의 그런 상태의 모양에 맞춰서 인공관절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프로크루테스가 여관에서 손님이 오면 손님을 눕혀서 침대에서 발이 넘어가면 발을 잘라서 침대에 맞춰서 발을 잘랐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그동안의 인공관절도 다양한 환자들을 한 가지 방법으로 시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크루테스와 꽤 다르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공관절 치환수는 어떤 환자들에게 많이 좀 추천이 될까요? 교수님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고려되는 것은 환자분께 통증이 지금 얼마나 되고 현재 그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저해됐는지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도 중요한 게 연골 상태입니다 연골 상태가 더 이상 관절경 수술이나 절골술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때 보통 인공관절 치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교수님 2010년도 1년에 한 4만 8천 명 정도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작년 2023년 7만 2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고요 좀 대중화도 되고 예전보다 좀 슬관절 치환술에 대한 수술 수기도 많이 향상된 게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과 처음 대면을 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실까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수술 끝나고 보통 제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후에 환자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웃으면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요? 대부분 그때까지는 무릎관절 수술 끝나고 나서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전보다 아프다고 보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환자분들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수술로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사가 먼저 수술은 잘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환자분은 난 그래도 수술 받기 전보다 편하지 않다라고 불만을 토론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소통을 더 많이 해서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거치면 환자분께 더 좋아진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릎 수술하고 나서 여전히 나는 뻣뻣하다 나는 여전히 지금 수술 전보다 그렇게 좋아진 걸 못 느낀다라는 분들이 수술 마치고 한 3개월 이때까지는 많이 그렇게 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수술은 의사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재활도 중요하고 환자분들께서 집에서 혹은 재활센터에서 재활치료 받을 때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3개월까지는 많이 뻣뻣해 하십니다 보통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조금 편해지고 좀 일상생활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교수님께서 직접 수술을 하셨던 환자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교수님 이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가리키는 부분에 이런 병변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골괴사 예전에는 괴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퇴행성 변화의 한 일종이라고 요즘에 여겨지는데요 이 연골이 이렇게 괴사된 부분을 이 부분만 인공관절로 치환해서 부분 치환술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전체 그런 임대 손상 없이 이 연골 부분만 치환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수술하고 나서도 이미 다시 운동이라든지 그런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이 현저히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부분 치환술에 적합한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이 경우처럼 연골 손상이 국한적이고 다른 임대 손상이 동반되지 않았고 변형도 오다리가 너무 심하지 않으신 분들 보통 이런 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립니다 부분 치환술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전치환술한 환자도 좀 살펴볼까요?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의 오른쪽 부분을 내 측을 보면 연골과 연골 사이가 맞닿았고 공간이 아예 없네요 공간이 아예 없이 연골 파괴됐고요 안에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변형도 아까 전보다 더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이 경우에는 부분 치환술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치환술을 통해서 현재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양쪽 다 오다리가 있거나 양쪽 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둘 다 전치환술을 할 수 있나요? 동시에? 20년 전만 해도 양쪽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수혈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중환자실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 20년 동안 많이 발전하면서 양쪽 치환술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지병이나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으면 70대, 80대에서도 양쪽 수술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나서 언제부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보통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면 입원하는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 보통 2주 때 우리가 봉합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실밥을 풀게 되는데요 보통 그때까지 입원하신 경우 그 전에 퇴원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보통 6주에서 3개월 정도의 병원에 오게 되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일반 일상적인 생활이라는 게 집에서 혼자 화장실을 간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음식을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리고 가까운 거리 산책 정도는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럼 3개월 차까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건가요? 보통 휠체어까지는 가지 않고요 보통 그런 보행 보조기를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는 보통은 보조기 없이도 일상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서는 조금씩 일상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예전보다 수술 전보다 더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환자분 개인의 상태를 많이 감안해서 과정을 시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재활관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그런 긍정적인 사고 나는 이 재활을 통해서 나는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이 재활을 통해서 나는 예전보다 더 나은 더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싶다는 좀 긍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빠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회복하시는데 본인께서 나는 아프니까 난 이제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겠다 난 아프니까 이제 혼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느리시고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께서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좀 가져달라는 게 제 첫 번째고요 또 말씀드리는 건 걷기나 근력과 같은 그런 운동들을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절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지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처음에는 또 초반에는 열감이 많이 있거든요 열 수술하고 나서 붓기도 좀 있고 그것은 이제 차차 빠지는 걸 한 3개월 사이에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영이라든지 걷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상처만 다 잘 안 물고 보통 한 한 달 정도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수영하는 거는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요 자전거 타기나 걷기 같은 것도 항상 재활에 필요한 거의 필수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등산 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등산 다녀 갔다 왔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외래에서 많이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배드민턴이나 골프 같은 아주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니라 좀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혹시물을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간략하게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을지 좀 짚어주실까요? 이런 합병증이 보통 인공관절 수술에서 한 0.5%에서 1%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저희가 걱정하는 게 감염인데요 감염은 저희가 정형외과 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돼서 감염되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감염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술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이라든지 신경마비 혹은 수술 부위가 굉장히 다른 분들과 달라서 흉이 많이 남는다든가 좀 많이 부풀어오른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신합병증은 보통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는 환자분들이 보통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병이 많게 되는데요 그런 심장이나 폐, 뇌혈관에 색전증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심부정맥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위치하는 정맥에 그런 정맥이 막히게 되면서 통증이나 이런 혈관이 막힌 색전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검사들을 통해서 0.5% 미만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행성 무릎관절염에 대해서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논어에 나오는 온고이지신, 가위위사이란 말이 있는데요 옛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걸 약간 변형해서 관절을 보존하는 것도 새로운 인공관절을 만드는 것도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을 보존하는 게 필요한 환자분들한테는 관절을 보존해드리고 새로운 관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관절을 만드는 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절을 보존하는 것도 또 새로운 인공관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자신만의 무릎팍 도사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정형외과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당시 TV에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무릎팍 도사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무릎팍 도사가 된다면 그리고 그 무릎팍 도사가 돼서 그분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는데요 환자분들도 다른 자신의 무릎팍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그림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대전에서는 송영동 무릎팍 도사를 찾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무릎을 구부릴 때 뚝뚝 소리가 나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무릎에 소리가 나는 것과 퇴행성 관절염은 선후관계가 약간 다른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무릎에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처음 시도됐던 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저 말이 맞았습니다만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최대한 미루지 않아도 환자분들께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뼈 주사를 자주 맞으면 뼈가 녹을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맞는 경우에는 염증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연골 파괴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자주 맞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OX 질문 드립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는 무릎 연골을 아끼기 위해서 가능한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대퇴사두근이나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의 가능한 하중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 진행을 더 억제할 수 있어서 운동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약이나 영양제를 먹으면 다른 연골이 재생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현재까지는 X입니다 앞으로는 O가 되길 바라지만 아직까지는 약이나 보조제를 통해서 연골이 재생되는 것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퇴행성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은 무릎 수술 후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셨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받으셨는데 수술 후에 무릎을 자꾸 주물러 달라고 하십니다 수술 후에 힘을 줘서 주물러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온찜질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아마 굉장히 효심이 깊으신 분 같은데 수술 후에 초기에는 무릎을 강하게 주무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직후에는 아직 상처가 다 염증이 가라앉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르는 과정에서 상처가 날 수 있어서 권해드리지 않고요 한 달이나 6주 정도 지난 경우에는 주무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 달 후부터는 하는 것이 가능한데 간혹 가다가 온찜질을 과하게 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수술 후 재활에 관련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무릎을 꺾어주는 재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인가요? 통증이 너무 심한데 꼭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통증이 있더라도 무릎에 꺾는 운동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말씀하시는 꺾는 운동은 무릎이 구부러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구부리는 운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움직이는 운동은 필요한데 안 꺾이는 걸 억지로 꺾으려고 힘을 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 텐데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리하면 된다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치료로 관리를 하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꾸준한 운동과 또 내 상태에 맞는 치료법으로 무릎 건강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형외과 송영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기